와 나 근데 밖에서 라이브 이렇게 하는거 너무 오랜만인거 너 집에서 라이브야? 시작! 안녕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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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러분~~ 나는 선영언니가 술 먹였어 선영언니가 술 먹였어 나 오늘 집에 넷 나 둘 셋 넷 넷 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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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엄청난다 오늘 나 머리 끝 나 머리 끝 아 정장 냄새 나 헌 캌 기만한데 안녕 안녕 오랜만에 외식이야 외식이지 우리 맨날 집에서만 시켜먹다가 오랜만에 러방 출연해 우리 같이 있대요 지금 애들 같이 있네요 우리 여기 먹은거 한번 딱 보여줘도 되나? 너무 많아? 수련이 안 보인다 여기 옆에서 보면 인사해 잘 이쁜데? 잘 이쁜데? 잘 이쁜데? 파플 춤이야 파플 왜 출래? 파플 왜 출래 파플 파플 왜? 왜? 우리 많이 안 마셨는데 안 마셨어 네 한 3주간만 마셨어요 걱정 마세요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돌아서 봐야 되는거지? 오 오 파플 우리는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안녕 여러분들도 맛있게 아 맞다 우리 우츠라일 수비 아 맞아 어 맞아 다음주 토요일 얘기했대? 얘기해줘야 될텐데 우츠라일 수비 17일인줄 알았는데 17일이래요 다음주 토요일 밤 9시 가도 아는 형님 재밌게 찍고 왔어 재밌게 찍고 왔어 뭐라고 불러온거야 소빈이 더 맛있잖아 소빈이 더 맛있잖아 소빈이 더 맛있어 소빈이 더 맛있어 어딘가요? 우리가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왔어 가족 외식 고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기 좋아요 후쿠이 더 맛있게 찍고 왔어 여보 엉덩어먹고 있어 어응 나 머리 까맣어 너 나오기 전에 까맣어 안녕하세요 우영이요 태하라 컴백 안해요? 럼럼럼럼럴 원해? 원한 거 얘기해봐봐 여보 한번 가서요 아 우리 그것도 있어. 우리 오늘 만난 게 그거 얘기해야 돼. 우리 곧 있으면 12주년이야. 아 7월 29일. 우리 12주년에 뭐할래요? 12살이에요. 12살이야. 우리 12주년 때 뭐할까요? 뭐하지? 그래 뭐했으면 좋겠어? 뭐하고 가셨죠? 컴백 원해요. 세아라 컴백 원한대. 아 일단. 29일에 진짜 뭐하지? 왜 싫게 하지? 한번 생각해보자. 한 번 생각해보죠. 진짜 29일에 뭐했으면 좋겠는지 말들 좀 해줘요. 그래요. 뭐할지 한번. 오늘 또 얘기를 해보고.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기. 응.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. 12살이에요 우리. 안녕하자고요. 여러분 진짜 미안해. 팔이 너무 아파. 바이바이. 인사하려고 갔어요. 저장해주세요. 저장 어떻게 해요? 저장할 때 저장할 때 있어요. 해볼게요. 이따 저장할게요. 안녕. 이따 또 케이스 됐다. 다 끓이려고.